인삼공사 퓨어진생 시리즈와 건강에너지 드링크 G샷입니다. G샷은 6년근 홍삼에 천연 생약제를 더해 만든 음료로 에너지 공급과 면역력 강화, 기억력 증진 효능을 갖추고 있다고 인삼공사는 설명했으며 퓨어진생은 6년근 홍삼으로 만든 제품으로 실론과 블랙티, 대추 등을 더해 미국인 입맛과 취향에 맞도록 했습니다. 인삼공사는 또 맨하튼 코리아타운 내 20여평 규모의 카페에 G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카페에서는 홍삼 제품을 주재료로 하는 차와 쉐이크, 슬러쉬 등 음료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인삼공사는 이날 행사에서 고려인삼을 널리 알리기 위해 미국 브라보 TV의 요리사 경연대회 준우승자 캐리 해퍼넌을 초창해 현지인 입맛에 맞는 다양한 홍삼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또 맨하튼의 유명 마텐더들도 초창해 홍삼 음료로 만든 칵테일도 선보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